안녕하세요. 21년 통목기사 1회 측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필기 문제 형태를 계속 보면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제가 이건 하지마, 이건 해야 할 때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강사, 모든 과목이 다 그럴 거예요. 강사님들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나 또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측량 문제, 21번 부분에 원격 탕사의 정의, 리모스 센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건 좀 깊은 문제 형태가 되겠지만 센서를 통해서 지폐의 대산물 또는 반사 또는 방사된 대산물에 대해서 전자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하는 것이 원격 탐사다. 왜냐하면 사진을 팡 찍었을 때, 위성에서 팡 찍었을 때 반사 또는 방사되는 형태에 대한 것을 찍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좀 뭐 형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만 좀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들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원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어요. 원곡선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설치하기 위한 기본 요소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R이 필요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형태를 보시면 원곡선, 접선 길이는 곡선, 반지름에 비례하고요. 원곡선은 평면 곡선과 수직 곡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평면 곡선과 수직 곡선 다 있는 거죠. 고속도로가치 고속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복싱 곡선, 반향 곡선을 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클로소이드 곡선이죠. 철도 같은 경우, 우선 전철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철도 같은 경우 3차 포물선 형태를 각각에 쓰게 되는 게 좀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고속도로는 클로소이드 곡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복싱 곡선, 반향 곡선 이렇게 원곡선에 대한 형태를 풀어왔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광망 조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지금 뭐고? 제가 상광망 조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3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가 되겠죠. 4가지가 돼서 점에 대한 거, 변, 각, 총수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공식들이 복잡했죠. 그 공식들을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60도를 누르는 선 그러니까 측점에 대해서 내가 측점이 이렇게 360점을 다 갖고 있는 점의 수류를 세세요. 그러니까 유심수를 세세요. 이런 소리예요. 변의 수는 기선수를 세세요. 각은 삼각형수를 세세요.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총수는 다 더하세요. 예를 들어 점의 수는 얘 하나였고 변의 수는 기선이 없지만 없지만 기선은 무조건 하나 따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있다 라고 생각하라고. 만약에 있으면 따라가면 되고 또 하나 있으면 또 두 개 세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변의 수는 또 하나가 되고 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다. 그럼 총수는 8이다. 하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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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다 더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외우세요. 그래서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야. 문제만. 문제만. 아, 이거다라고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거를 말로 물어본 거예요. 이미한 변의 기능이 계산 경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기선을 측정한 길이에 계산하는 길이가 동일하다. 검기선을 측정한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산한 것과 측정한 것이 똑같아야 검기선이 되는 거예요. 기선을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점 주위에 있는 각.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360도 한다고 했고. 삼각형 내각이야. 이거는 뭐 대딩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 3, 4는 확실히 맞아. 이미한 변의 길이는 계산 경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면 안 되죠. 이 형태를 찾아주세요. 1,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삼각측량과 삼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삼각측량과 각측량에 대한 것과 변측량에 대한 것. 다 뭐였죠? 기준점측량. 점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측량이 삼각측량이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이런 형태에서 문제에서 그러면 삼변측량이 변 길이를 측정해서 삼각측의 위치. 그렇지. 삼변측량이라는 건 변측량이라고 하는 거잖아. 코사인 제2공식이나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변 길이를 해서 변 길이를 재서 측정해가는 것이 삼변측량이고 삼각측량이 삼각망 중에서 가장 정홍토가 높은 거. 삼변형 삼각망이죠. 그다음에 삼각망의 선점시 기계나 측표가 동행할 수 있는 습진화 화상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삼각점의 등급을 정하는 주된 목적은 표석 설치를 편리하게 하기. 삼각점의 등급을 정하는 주된 이유가 표석을 설치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삼각점이냐, 2등 삼각점이냐, 3등 삼각점이냐. 그렇지. 정밀도를 높이는 형태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